안녕하세요. 부산맨 채널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영어를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칠면조를 먹어요. 저는 양갈비를 주문할 것입니다. 면을 자를게요. 베이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베이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시리얼에 우유를 부을게요. I'll pour some milk on the cereal. I'll pour some milk on the cereal. I'll pour some milk on the cereal. 오트밀은 포만감을 줘요. The oatmeal is filling. The oatmeal is filling. 머핀틴에 기름칠을 하겠습니다. 저는 점심으로 비스킷을 챙길 거예요. 저는 타코에 옥수수 또르티아를 선호해요. 저는 지금 막대빵이 땡깁니다. 칠면조는 새입니다. I crave breadsticks now. 칠면조는 새입니다. 양털은 부드럽습니다. 우동면은 두꺼워요. 베이글은 둥글고 구멍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습니다. 오트밀 좀 먹을래요? 머핀이 완성되었습니다. The muffins are done. The muffins are done. 부드러운 비스킷은 입안에서 녹습니다. 소프트 비스킷 멜트 인 더 맑. 소프트 비스킷 멜트 인 더 맑. 소프트 비스킷 멜트 인 더 맑. 토르티아를 데울게요. I'll heat the tortilla. 막대빵은 젖들임 요리입니다. 칠면조 날개는 매우 큽니다. 칠면조 날개는 매우 큽니다. 양은 하얗습니다. 양은 하얗습니다. 양은 하얗습니다. 저는 쌀국수를 좋아합니다. I like pho. I like pho. I like pho. 베이글은 빵의 한 종류입니다. The bagel is a type of bread. The bagel is a type of bread. 시리얼이 너무 눅눅합니다. The cereal is too soggy. The cereal is too soggy. Oatmeal은 건강에 좋습니다. Oatmeal is good for your health. Oatmeal is good for your health. 머핀들이 오븐 안에 있어요. The muffins are in the oven. The muffins are in the oven. The muffins are in the oven. 그는 반죽을 폈어요. 저는 오늘 치킨 또르티아를 만들었어요. 막대빵은 따뜻하게 제공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칠면조를 먹어요. 저는 양갈비를 주문할 것입니다. 면을 자를게요. 면을 자를게요. 베이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베이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베이글은 매우 쫄깃해요. 시리얼에 우유를 부을게요. 오트밀은 포만감을 줘요. 머핀틴에 기름칠을 하겠습니다. 저는 점심으로 비스킷을 챙길 거예요. 저는 타코에 옥수수 또르티아를 선호해요. 저는 지금 막대빵이 땡깁니다. 칠면조는 새입니다. 양털은 부드럽습니다. 우동면은 두꺼워요. 베이글은 둥글고 구멍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습니다. 오트밀 좀 먹을래요? 머핀이 완성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비스킷은 입안에서 녹습니다. 토르티아를 데울게요. 막대빵은 젖들임 요리입니다. 칠면조 날개는 매우 큽니다. 양은 하얗습니다. 양은 하얗습니다. 저는 쌀국수를 좋아합니다. 베이글은 빵의 한 종류입니다. 양은 하얗습니다. 시리얼이 너무 눅눅합니다. 오트밀은 건강에 좋습니다. 오트밀은 건강에 좋습니다. 오트밀은 건강에 좋습니다. 오트밀은 건강에 좋습니다. 머핀들이 오븐 안에 있어요. 그는 반죽을 폈어요. 그는 반죽을 폈어요. 저는 오늘 치킨 토르티아를 만들었어요. 오늘 치킨 토르티아를 만들었어요. 오늘 치킨 토르티아를 만들었어요. 막대빵은 따뜻하게 제공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칠면조를 먹어요. 저는 양갈비를 주문할 것입니다. 면을 자를게요. 면을 자를게요. 배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배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배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배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시리얼에 우유를 부을게요. 배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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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핀틴에 기름칠을 하겠습니다. 배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배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저는 점심으로 비스킷을 챙길 거예요. 배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저는 타코에 옥수수 또르티아를 선호해요. 배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저는 지금 막대빵이 땡깁니다. 배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칠면조는 새입니다. 양털은 부드럽습니다. 양털은 부드럽습니다. 우동면은 lorda도 겪고 languages입니다. 라 やisconsin는 소XT입니다. 우동면은 두꺼워요. 우동면은 두꺼워요. 우동면은 두꺼워요. 우 rotations은 빗나세요. 우동면은 부드럽습니다. 우동 면은 두꺼워요. 베이글은 둥글고 구멍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습니다. 오트밀 좀 먹을래요? 머핀이 완성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비스킷은 입안에서 녹습니다. 토르티아를 데울게요. I'll heat the tortilla 막대빵은 젖들임 요리입니다. 칠면조 날개는 매우 큽니다. 양은 하얗습니다. 저는 쌀국수를 좋아합니다. 베이글은 빵의 한 종류입니다. 시리얼이 너무 눅눅합니다. 오트밀은 건강에 좋습니다. 오트밀은 건강에 좋습니다. 오프밀은 건강에 좋습니다. 오프밀은 건강에 좋습니다. 오프밀은 건강에 좋습니다. 머핀들이 오븐 안에 있어요. 그는 반죽을 폈어요. 저는 오늘 치킨 토르티아를 만들었어요. 저는 오늘 치킨 토르티아를 만들었어요. 막대빵은 따뜻하게 제공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칠면조를 먹어요. We eat turkey on Thanksgiving. 저는 양갈비를 주문할 것입니다. I'll order the lamb chops. 면을 자를게요. I'll cut the noodles. 베이글은 매우 쫄깃합니다. The bagel is very chewy. 시리얼에 우유를 부을게요. I'll pour some milk on the cereal. 오트밀은 포만감을 줘요. The oatmeal is filling. The oatmeal is filling. 머핀틴에 기름칠을 하겠습니다. 저는 점심으로 비스킷을 챙길 거예요. I'll pack a biscuit for lunch. I'll pack a biscuit for lunch. 저는 타코에 옥수수 또르티아를 선호해요. I prefer corn tortillas for tacos. I prefer corn tortillas for tacos. 저는 지금 막대빵이 땡깁니다. I crave breadsticks now. 칠면조는 새입니다. Turkey is a bird. Turkey is a bird. 양털은 부드럽습니다. Lamb wool is soft. Lamb wool is soft. Lamb wool is soft. 우동면은 두꺼워요. Udon noodles are thick. Udon noodles are thick. 베이글은 둥글고 구멍이 있습니다. The bagel is round and holy. The bagel is round and holy. The bagel is round and holy. 저는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습니다. I eat cereal every morning. I eat cereal every morning. Oatmeal 좀 먹을래요? Do you want some oat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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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uffins are done. The muffins are done. 부드러운 비스킷은 입안에서 녹습니다. Soft biscuits melt in the mouth. 토르티아를 데울게요. I'll heat the tortilla. I'll heat the tortilla. I'll heat the tortilla. 막대빵은 곁들임 요리입니다. Breadsticks are a side dish. 칠면조 날개는 매우 큽니다. Turkey wings are huge. 양은 하얗습니다. The lamb is white. 저는 쌀국수를 좋아합니다. 베이글은 빵의 한 종류입니다. The bagel is a type of bread. The bagel is a type of bread. The bagel is a type of bread. 시리얼이 너무 눅눅합니다. 오트밀은 건강에 좋습니다. 머핀들이 오븐 안에 있어요. 머핀들이 오븐 안에 있어요. 그는 반죽을 폈어요. He rolled out the dough. 저는 오늘 치킨 또르티아를 만들었어요. 막대빵은 따뜻하게 제공됩니다. breadsticks are served warm. breadsticks are served warm. breadsticks are served warm. 은은이을 즉시 저는 예전